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종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흥미로운 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4개 화면이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이 노트북에서 웹캠으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화면이 지금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활용을 해서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OBS에서 다른 화면을 하나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OBS가 왼쪽 하단에 있는 이게 지금 세컨모니터가 되겠는데요. 반디캠이라는 녹화 프로그램이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트북에 있는 웹캠 말고 스마트폰을 웹캠을 동시에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iRuin 웹캠 폴 PC라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 iRuin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웹캠 폴 윈도우라는 걸 실제로 깔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Ruin 웹캠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깔아서 동시에 실행을 시키면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지 마시고요. 유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웹캠을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웹캠이 두 개가 이렇게 깔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소스목록에서 제일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약간 위쪽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BS를 실행시킨 건데요. 이 중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비디오 캡처 장치 첫 번째 거를 했는데 이 비디오 캡처 장치 첫 번째 게 이 장치가 비디오 캡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 하다. 실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를 촬영하는 그 웹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모니터를 OBS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원래 위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BS에서 지금 이 메인 화면을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고요.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모니터 그러니까 반디캠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소스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비디오 웹캠 장치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캡처가 두 번째 모니터를 지금 캡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캡처 2는 지금 현재 메인 이 모니터를 녹화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가져다 놓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여기는 지금 녹화 중에 있는데 마이크를 설정을 해서 실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야 마이크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녹화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OBS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야 마이크를 그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디캠 여러 가지 이제 화면 녹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반디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반디캠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디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도 반디캠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실행만 시키시면 바로 녹화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면 녹화 모드, 전체 화면 그리고 마우스 주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정 화면 이거는 유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우스 주변 이거를 활용을 해서 화면을 녹화를 하면 쉽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메라를 한 대의 컴퓨터에서 카메라를 두 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에서 화면 두 개를 동시에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